자, 우리 바람이 낯선 사람 테스트 할게요. 처음 본 이모. 아우, 바람이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. 네, 사람 다 쫓아가요. 낯선 사람도 다 쫓아가요. 우리 바람이는 사람 좋아해서 친구들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바람이는 외로움이 좀 있습니다. 아우, 너무 좋아요. 무릎 강아지예요. 바람아, 전신 터치해도 다 받아주고요. 전혀 공격성 1도 없습니다. 자기를 안 만지면 서운해해요. 너무 주물러줘야 돼요. 바람이.